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침 저녁으로 여름에서 가을까지 모기가 기승을 부리는 시간대에 이렇게 넛잎 차림으로 농산일을 해도 절대 모기를 한 방도 물리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산일 보통 언제 하시나요? 보통 더운 낮시간을 피해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아마 텃밭과 구기를 진행해 주실 거에요. 그런데 이때는 햇빛이지 않기 때문에 조금은 시원하게 농산일을 진행할 수 있지만 모기가 기승을 하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이 모기에 대한 대비 없이 그대로 새벽이라든지 아니면 해질녘에 농산일을 하게 되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모기가 많이 달려들거든요. 아마도 여름에서 가을까지 이 시간대에 농산일을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모두 공감하실 거라 생각되는데요. 이렇게 모기가 해질 역이라든지 또는 해가 다 뜨기 전인 새벽역에 더 많이 발생하는 이유라고 한다면 모기는 야행성이다 보니까 이렇게 해가 질 무렵이라든지 또는 해가 떠오르기 직전까지 왕성하게 활동을 진행하거든요. 그렇지만 해가 뜨게 되면 모기가 많이 보이지 않게 되는데 또 이 시간대에 일을 하자니 햇볕이 많이 쬐기 때문에 너무 더워서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모기에 뜯기면서 일을 할 것인가 아니면 땡볕에서 일을 할 것인지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요. 아마도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라고 한다면 땡볕에서 일하는 일 절대 없이 이른 아침과 그리고 해질이 없게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농산일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세 가지로 분리해서 설명드릴 예정이에요. 첫 번째로 모기 습성을 알아야지만이 모기를 물리지 않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기 습성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10년 전부터 활용했던 방법인데 그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오늘 소개하는 다양한 방법 중에서도 가장 완벽한 방법이 있거든요.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모기 습성을 알아보게 되면 우선 야행성이에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침이나 그리고 해질녘에 농산일을 하다 보면 어김없이 모기가 출몰하는 이유라고 한다면 야행성이다 보니까 조금 어두운 시기에 모기가 더 왕성하게 활동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대비 없이 그리고 모기도 물리고 싶지 않다라고 한다면 조금 힘들겠지만 땡볕에서 일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모기의 습성 정도로만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한 연구에 따르면 조금 밝은색 옷을 입었을 경우에 모기의 물릴 확률이 좀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렇지만 확률을 좀 줄일 뿐이지 보통 모기가 사람에 달려드는 이유라고 한다면 보통 사람이 내뿜는 이산화탄소라든지 땀 냄새에 의해서 끌려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밝은색 옷만 입는다고 해서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은 아니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 정도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바람 부는 날에는 모기가 거의 없거든요. 특히나 거센 바람이 불 때에는 모기가 달려들지 않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이런 틈을 이용해서 일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모기가 정말 많을 여름에서 가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한 바람이 불 때에는 작은 모기가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틈을 이용해서 농산일을 해주시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물 웅덩이가 형성됐다고 한다면 바로 배수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배수처리를 하지 않고 물이 고여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암컷 모기가 고인 물에다가 알을 낳고 그리고 유충이 물속에 있는 미생물을 먹으면서 성장하기 때문에 더 많이 모기가 발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텃밭 주변으로 고인 물이 있다라고 한다면 꼭 배수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모기 습성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이렇게 모기 습성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다 하더라도 수많은 모기를 대비할 수는 없더라고요. 특히나 이렇게 더운 여름에서 가을까지는 아침 저녁에 농산일을 하게 되는데 바람도 많이 불지 않고 더 많은 모기가 출몰하다 보니까 모기 습성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어김없이 모기에 물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래전부터 활용했던 방법 한 가지를 소개해드릴 건데요. 바로 모기향을 이용하는 것이에요. 특히나 텃밭이 작은 경우에는 이 모기향을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텃밭 주변으로 이 모기향을 곳곳에 설치한 다음에 텃밭일을 하게 되면 확실히 모기에 물리는 횟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기향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불거나 또는 텃밭 면적이 넓은 경우라고 한다면 넓은 구간에다가 이 모기향을 모두 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텃밭이 넓거나 또는 바람이 부는 날에는 활용하기 어렵다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세 번째로 오늘 소개해드릴 부분인 것 같아요. 바로 모기기피제를 이용해서 이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인데요. 수많은 모기기피제 중에서 제가 활용해보고 가장 효과 있었던 기피제를 소개해드릴 건데요. 단순히 한 가지의 기피제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계획이에요. 그리고 오늘 영상 속에 소개하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광고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구입해서 수개월간 활용해본 이후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꼭 이 제품이 아니라 하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성분이 들어간 기피제를 이용해서 뿌려주게 되면 절대 모기에 물리지 않으면서 농사한 일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성분이 이카리딘이라는 성분인데요. 이카리딘은 단순한 화합물이 아니라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발간한 공중보건 살충제 아카리딘에 대한 WHO 명세 및 평가라는 기술 문서가 있는데요. 이 기술 문서에 보게 되면 이 아카리딘이 얼마나 안정적이고 그리고 효과적인 모기기피제인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WHO에서는 이 아카리딘을 안전하고 효율적인 모기기피제로 권장하고 있고요. 특히나 말라리아 위험지역에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할 정도입니다. 어느 정도나 안정적이냐면요. WHO에서는 이카리딘이 10개월 이상의 영유하부터 성이까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피부 자극이 적고 냄새가 없어서 어린이나 임산부까지 비교적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모기기피제에 이 아카리딘이 많이 활용되는데요. 보통 모기기피제로 활용될 때에는 7% 정도의 아카리딘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그리고 15%까지 함유되어 있는 모기기피제 같은 경우에는 더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무엇보다도 모기뿐만 아니라 야외활동을 하게 되면 살인진득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데요. 이렇게 이카리딘 성분은 모기기피제로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살인진득이 피해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있거든요. 어찌 보면 저희처럼 야외활동이 많은 텃밭 가꾸기 하시는 분들한테 딱인 살충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모기기피제를 구입하실 때에는 이 이카리딘 성분이 15% 정도 들어간 모기기피제를 구입해서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제품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말씀드렸듯이 이 제품은 광고가 아니라 제가 직접 구입해서 활용해 보고선 추천드리는 제품이니까요. 이 점 고려하셔가지고 이 제품뿐만 아니라 이카리딘 성분이 15% 정도 함유된 제품을 이용하셔도 상관없으십니다. 제가 사용하는 것은 무무스 가드 플러스인데요. 텅도 좋고 그리고 제가 사용해 본 결과 정말 꼼꼼히 뿌렸을 경우에 정말 한 방에 모기도 물리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피부에 직접 뿌렸을 때도 트러블 없이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통기한이 36개월 3년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대용량을 구입해서 사용하는 편이고요. 저희 아이가 초등학생인데 저희 아이부터 시작해서 연세가 8순위 넘어가신 저희 어머니까지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용 전에는 흔들어서 사용을 해 주셔야 되고요. 대용량 같은 경우에는 스프레이 손잡이 쪽에 열린 버튼과 닫힌 버튼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확인해 가지고 열어서 사용을 해 주시면 되고요. 몸 전체에 뿌릴 수 있지만 눈과 입에는 절대 뿌려주시면 안 되고요. 특히나 뿌리는 과정에서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입 주위에다가 뿌리는 경우는 없으시겠지만 뿌리는 과정에서 숨을 크게 들여쓰게 되면 원치 않게 이 기피제가 안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뿌리는 과정에서는 최대한 숨을 참고 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확인차 이른 새벽에 러닝 차림으로 무무스 가드 플러스 액을 뿌리고선 풀뽑기 작업을 한번 해 보았어요. 원래 계획은 10분간 풀뽑기 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촬영하는 과정에서 거의 30분 동안 이렇게 러닝 차림으로 야외에서 활보한 사항이 벌어졌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기를 정말 한 방도 물리지 않았고요. 오히려 토시나 장갑 없이 작업을 해가지고 풀독이 올라서 지금 피부가 약간 가려운 상태라서 약을 발라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텃밭 가꾸기를 진행하시면서 러닝 차림으로 일을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실험을 위해서 이렇게 잠깐 동안 러닝 차림으로 작업을 했지만 셔츠를 입지 않고 작업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풀독도 오를 수 있고 그리고 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벌레들이 달려질 수도 있으니까요. 꼭 상하이 옷을 착용하시고선 작업을 해주시고 그리고 혹시라도 반팔을 입었을 경우라고 한다면 토시를 껴가지고 벌레와 햇볕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름에서 가을까지 햇볕을 피해서 이른 새벽이나 또는 해 질 무렵에 모기에 물리지 않고 텃밭 가꾸기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어요. 첫 번째로는 모기의 습성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오래전부터 활용했던 방법. 그리고 세 번째로는 조금 돈이 투입되지만 정말 모기를 물리지 않는 기피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종합해 본다라고 한다면 조금 밝은 색의 옷을 입어주시고요. 그리고 텃밭이 크지 않다라고 한다면 텃밭 중간중간 모기양을 펴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카리딘 성분이 15% 정도 포함된 모기 기피제를 뿌리신 이후에 텃밭 가꾸기를 진행하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모기에 물릴 일 없이 그리고 살인짓는기에 물리지 않고 농산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